й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약탈자를 만들려고 그래 아니 약탈자가 아니라 있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스캐빈저를 만드네 저거 쟤가 다 먹겠다 때만의 늦 때는 플러피라고 합니다 더 큽니다 어 요기 세상에 세상에 세상 이거 얘는 없네 얼마 얘는 버려 성냥 이걸로 불붙일 순 없겠지 내한테 한번 용감하게 아니 너무 용감한가 이건 어어어어어어 어 형 이거 있어 얼리 안가 얼리 안가? 형 이거 있어 그렇지 자식이 재승리했죠 보셨죠? 약탈자가 아니라는걸 전 죽고 있습니다 지금 추워서 추워서 죽을거 같네요 정말 죽을수도 있을만큼 춥네 아니 진짜 뗄감이 이렇게 없어 길거리에 사슴이 나뒹굴고 다니는데 단 하나도 그걸 못하고 있네 저거 얼어 저러면 나 저거 왜 버렸냐 버린게 아닌데 가져가자고 불 꺼 쓰읍 네 집에도 밤은 많아요 일단 그래 우리 밖에서 하돌아다니는건 그만하자 집에 가야겠어 전망대 가서 총 구하자 어떻게든 거긴 총 있을거야 날씨가 또 안좋네 날씨가 또 안좋네 요 요 저 큰 바위 사이로 가면 될거야 아마 아 피곤해서 뛸쓰 어 춥다 빨리 가야겠다 아 저 사슴 아깝다 여기있는것도 아깝고 총이 있어야돼 총이 없어 아 아 큰일나네 춥네 지금 장발장님처럼 채팅 저거 매니저 아니었으면 진작에 블라인드 먹고 나가가지고 이 방송 다시는 못돌았을텐데 매니저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야 늑대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뛰어가야지 그치 아 여기 늑대가 너무 많아 이 동네에 이게 그런거 있어 집은 좋은데 터가 안좋아 그 사람이 없나봐 안죽습니다 아직 아직 죽을라면 아직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직은 생존할 수 있어요 늑대 아니겠지? 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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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감하지 늑대에 빨리 가자 다왔어 뛰어가 빨리 자서 빨리 자서 씻고 자자 불 펴놓고 딱 따뜻하게 늑.. 뭐야 침대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배 위에다가 노루고기 올려놓고 자야지 먹으면서 먹다 잠들어야지 아휴 춥네 일단 불 좀 붙이고 잠이 더 중요하네 자도 되겠다 자고 일어나자 자고 일어나서 먹어도 충분할거야 펜갑은 펜갑은 퀵뷰님이 먹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요? 물 좀 마시고 이제 슬슬 여기 떠야겠다 아 맞다 목재가 없네 불을 못 붙이네 추운거는 여기서 아니 목재 괜찮아 이거 깨면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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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애들 필요 없어 집 안에서는 목재 없어도 돼요 내 또 그렇게 헐거운 사람 아니지 아 잠깐만 어두워 불 켜고 싶어 잠깐만 어두워 여기 어디야 어 계단 계단 좌회전 직진 좌회전 아래에 랜턴이 여깄다 보셨죠? 거의 대어대물입니다 다 보여 그러니까 허튼 짓 하려고 하지마 다 보여 나 다 본다 여기다 놔야지 분위기 있게 아 여기가 좋아 아 이 너 이런 요런 요런 카페트를 하나 집에다 장만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할라 했지? 어 이거 주워야지 대어대물인데 기억력은 별로 안좋아 보고 듣는거 잘 아는데 기억을 못해 늘 까먹어 어 아 진짜 멍청하다 나 이거 왜 부실라 했지? 불을? 아 고기 고기 멍청아 이렇게 멍청해 횃불 때운 것 같은데 약간 정말 영... 아 엇 진작 뚝뚝esian 불 꺼지면 뭔가 성질난다 밥 먹을라고 할 때 젓가락 떨어뜨린거 같애 화나 이게 불 불부터 안 붙으면 안 되지 요리를 할껀데 됐네 이번엔 됐어 불이... 나 왜케 오늘따라 불이 안 붙지? 마지못해 비어오른다고? 내 인생도 불쌍하다 불한테 무시당하네 아 여기 오늘 떠야되는데 여기 주변에 다 했어 이제 전망대가서 총 건져서 와야되는데 어 총이 있을텐데 아마 이렇게 전... 어 뭐야 총이 안나올정도면 전망대에 있을거 같애요 너무 안나왔어 지금까지 12분 딱 되겠다 오케이 굿 굿굿 배고픈 목마름 먹어 먹고 죽자 음... 넣어놓고 그리고 왜 안돼 꽉 찼어? 그러면 아 젠장 얘를 먼저 먹을까? 땅콩버터를 아 얜 무겁네 먼저 먹자 그냥 두개 이렇게 그리고 백프로 집어넣고 됐어 어 됐어 됐어 샘용림 먹었습니다 어서오세요 먹어 먹어 아 키로수 때문에 아니 키로수가 문제가 되나 저거였어 서랍에 안들어갔어 서랍에 서랍에 안들어가는건 칸이 안되서겠지 잠깐만 안 보이잖아 이거 바탕이 빨간색이라 잘 안보이네 아 아직 한참 더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부터 먹자 아 서랍 무게지간이 10키로였어요 아 그런거 봤어? 눈 좋네 하나 더 먹고 어휴 맛있게 먹어 물 마시고 애기 밥 먹이는거 같애 하나하나 다 해줘야돼 이상 없구요 우리 애기 음 뭐 다 됐네 그럼 잠만 재우면 또 되네 횃불 버리자 이거 필요없어 플레어.. 아 플레어 없네 횃불을 아니면 수리하자 음 수리 분해를 하고 있어 왜 어 분해밖에 안되네 분해하자 칼 두개 칼 하나 버려 재료로 만들까? 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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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턴 아깝다고? 랜턴 아 이거 이거 켜놓은거? 분위기 있잖아 난 낭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내 낭비벽을 여기서 소모시킨다 어 여기 67 어 거의 다 했네요 얘네들 쓰읍 내장이 소세지같이 되있냐 피곤함 음.. 3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약할까? 어 내장이 또 있었네 빌어먹을 내 다리는 왜 안보이지? 버리고 진작 버려놨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구나 항상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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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네시간 다섯시간 어차피 두시간 더 자야되요 물 마실려고 두시간 남기고 음.. 한툰이 많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음.. 물 한잔 마시고 나머지 시간 자면 되겠다 하.. 물이 쪼끔 애매하게 있네 자자 두시간 요거 자고 전망대 갑시다 무기가 너무 없어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없어 날씨 좋은거 같애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거 다 집어치고 챙겨야겠어 음.. 랜턴 다시 버리고 아 바람도 왜 이렇게 세냐 다 써 그냥 얼마 없어 이거 다 써버려 나갈 준비를 합시다 어우 무게뿌는거 멋이 어차피 먹으면 되고 이거밖에 버린게 없나? 치소연님 오셨습니까? 아니면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어.. 이거 먹고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먹자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마시고 물.. 물..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그러면 29 29 아 근데 잠깐만 잠원님 소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거 어떡하지 두고 갈까 그냥 매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메이저 비제이 누구 하나 끝났구나 다혈질님 반갑습니다 석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쇼 반갑습니다 꺼졌네 젠짝 아이 챙기면 좀 무거운데 어쩔 수 없어 버릴 수 없어 이거 이러면 30.72 뭐 하나 먹을까? 우리 그냥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갈까? 나랑 밥 먹을래 더 먹을래 이씨 어떡하지 약간 무거운데 뜨끔뜨끔히 막 오고있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어 야 버릴 거 없어라 솔직히 탄을 버릴 수는 없잖아 총 나 나갈 순 있는건가? 지금? 날씨가 심상 창문들은 볼 수 없다 이 게임은 왜 꼭 내가 이렇게 나가서 봐야되냐 날씨를 늑대도 있는데 개발자한테 또 매일 해야겠네 창문 열어달라고 아 날씨가 또 아 이거 애매해 항상 한 시간 있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바람소리가 바람소리가 실내에 있으면 더 크구나 그냥 갈까? 괜찮겠지? 아이씨 진짜 결단력이 필요하네 진짜 채팅방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가도 될 것 같아 조금 무거운데 저거 가다보면 어떻게 또 파밍하게 될텐데 야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먹고 화장실 가 다 먹어 그냥 냉겨 뭐해 아이 그래도 안되네? 이거는 먹던거라서 아 지금 배불러서 안 들어가는구나 양이 아 얘는 한계치라는게 있네 이렇게 막 고기배 밥배 디저트배가 따로 없네 비현실적인데 가도 되겠지? 간다 저 이제 이 집을 떠납니다 뭐 나중에 올진 모르겠지만 오겠지 뭐 약간 약간 헤비해 약간 무거워 그리고 이 게임은 노을이랑 이 해 뜨 해 뜰 때랑 해 질 때 저 모습이 너무 너무 흡사해서 지금이 해 지는 것 같아 해 뜨는 거예요 스읍 절로 가는게 빠르던거야 일로 가는게 빠르던거야 전망대가 내가 잠깐만 플레어가 없어? 그럼 횃불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 불안한데 횃불도 없으면 나 늑대 나오면 뭘로 싸우지?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? 횃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 뿡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저기 갑니다 전망대 그래서 우리가 5일정도 6일정도 살았나요 지금 5일정도 살았는데 총이 안나와서 전망대 갈 생각이에요 롱다크 롱다크 얼마인가요 음 가격이 아마 21일까지가 15달러였나 그러니까 16달러였나 원래가 19달러인가 그럴거에요 얼리옥세스 게임은 원래 할인을 잘 안해서 최근에 할인이 들어갔더라구요 게임은 음 원래는 19.99야 근데 지금 스팀에서 아마 15.99로 할인하고 있을거야 엄스피디님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얼마냐고? 환율은 계산해보면 알지 내가 환율 계산기는 아닌데 음 검색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건 여기를 넘어가면은 내가 왔을 때 세동이 나오고 좌회전하면은 그 전망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상상일 수 있으니까 가보는 수 밖에 아 다행히 날씨 좋네 다행이야 우파루파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이씨 이거 너무 높은거 아냐? 야 뭐야 춥네? 언제부터 추웠냐 엄청 춥네 아 이거 몸만 녹이고 가기엔 좀 아까운데 추위는 야앗 잠깐만 야 몸 녹이고 가야겠다 안되겠다 좀 뛰어봐 저기 저기 바위에 기대서 몸 좀만 녹이고 하자 물을 끓이든지 해야지 뭐 떼감도 어차피 횃불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간다 벽에 붙어 딱 붙어 딱 붙어 추워 목재를 어 한시간짜리 향나무 굿 붙겠지? 나 살아야돼 죽으면 안돼 근데 늑대꽃이랑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틀차라서 자세히는 몰랐는데 조금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걸 만들었을 때 효과가 좋다 그러더라 하나 더 넣을까? 어어어어어어어 하나 더 넣을까? 이건 어 이거 두시간이면 돼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물을 한잔하고 물을 좀 끓이고 하면 되겠다 31kg 나무 들어서 그런가? 왜 더 늘어났지 무게가 음... 물 좀 끓이자 횃불... 만드는 거야 X키 오케이 횃불 20분 끝나기 20분 전에 횃불 만들고 횃불이 없어 물은 한 1리터? 1리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.5리터 된 거 신기해 어 뭐야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씨 큰일날뻔했네 야 불 안 폈으면 진작 죽었다 저리가 저리가 저리 안가? 야 왜 안가! 왜 안.. 미안해 미안해 왜 안가 왜 때려 야 나빴네 아까는 갔잖아 야 저 거지같은 놈 쟤 또 올 것 같은데? 아 젠장 약이 있어서 다행이지 감염은 다 막아야돼 오케이 이상 없고 춥고 체력이 좀 없고 피곤하고 먹을 걸로 일단 이럴 땐 먹어야지 사탕 일단 먹어 이거 얼마 남았지? 51분 추운 게 좀 문제네 한 시간만 자고 갈까? 49분 이거 한 시간만 자고 가자 악몽대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한 시간만 자 한 시간만 침 남아있어 한 시간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늪대 오면 안되는데 챙기고 늪대 없구요 어 불 좀 남았고 추위는 바셨어 됐어 됐어 물 마시고 출발하면 돼 아이 늑대가 컸네 아 이거 안 했다 아 젠장 이걸로 하고 가야돼 무거워 라이트닝님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했네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됐지? 완벽합니다 상태가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하아 마시고 시간은 9시간 까마귀 소리가 난다 까마귀가 안 보이네 여기가 클리어 컷인가? 안 돼 안 돼 이거 잠깐만 이리로 가면 돼 내가 저기서 왔어 길 헤맨다 이거 넘어갔어야 됐나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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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타리 보였다 여기 위다 찾았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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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총이 나와야 할텐데 정말 가수 유나일수도있어 잘해줘야지 나 유나 유나 팬인데 이게 부드러운인가? 자잘한말고 부드러우니 뭐지 아이씨 둘다 똑같네 저집을 갔다가 여기 전망대 있으니까 전망대 갔다가만 돼 매너님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이게 부드러움이다 아니네 단 어우 더 좋아 짜게 버려 굿 굿 굿 시간이 왜 어두워졌지? 날씨가 안좋은가? 유나 유나 노래좋은거 많잖아 네 그게 우리나라 가수중에서 좋아하는 가수중하납니다 추석할인할까요? 아니요 단호하게 말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할인중이니까요 20 아 쫌쩌에도 여기 했었는데 안계셨나보다 21일인가 까짓거야 할인이 더는 왜냐면은 이번은 얼리엑세스라서 아마 할인 많이 안할거에요 물론 내 말이 무슨 관계자의 어떤 대답은 아니니까 너무 실례하지 말고 근데 특성상 설마 이번주에 할인하는걸 추석때 할인하겠어? 빠루 빠루 있죠 아 여기는 외면을 못들어가게 되있냐 여길 지신다 나도 얼리엑세스게임 갖고싶은거 뭐 몇개 있긴 한데 나이스 할인 잘 안해 칭찬은 늘 감사합니다 백번이고 천번이 어이 깜짝이야 씨 어이 놀래라 백번이고 천번이고 칭찬은 좋은거죠 고맙습니다 비어있네 씨 비어있는거에서 또 놀랬다 자 옷을 아까 하나 줬었는데 쌀쌀은 버티면 되고 출출은 먹어야지 뭐 답이 있나 이거 먹자 이렇게 죽을둥살둥 사는데서 이런 소타수 나오면 엄청 맛있겠지 에리썬님 반갑습니다 소세요 어 왜 배가 안 물러 아직도 딱 2500 아 남았네 오케이 피곤함 좀 자고 갈까? 두시간만 지금 시간이 일곱시간 한시간만 피곤하잖아 한시간정도는 자도되지 네 저도 이제 보통 괜찮은 포인트 찾으면 거기서 한 이삼일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돌아다니다가 목이 안나와서 일단은 저 전망대 가보기로 했어 스튜리머 고화질 좀 별로인가? 아직 내가 고화질이 아마 아니라서 그럴걸요 그게 BJ가 좀 괜찮은걸 틀어야 되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지는 수 밖에 없다 됐나? 가면 되나? 상쾌하구만 갈증상태가 시간은 5시간 요 요 어디 저기였지 전망대가 곰도 있어요 근데 곰은 만난적이 없어 물론 곰있지 근데 난 늑대도 버거운데 곰은 좀 피하고 싶은데 게임중에 나무 벌목하는 게임 있지않나? 나 어디서 본거 같은데 채팅창이 나무 벌목 얘기 나오니까 벌목기 하면 또 와우를 빼놓을 수 없지 여기 올라가면 딱 울타리로 이어지는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나? 맞을 것 같은데 저기있네 전망대 맞아맞아 잘 가고 있어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아 농촌 아 그거 파암 팜 시뮬레이션인가? 파머 시뮬레이션인가? 맞아요 그 게임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본게 여기에 전망대가 올라가고 이 방향으로 쭉 가면 세 동 있고 이제 거기까지는 외웠다 맵이 머리에 점점 들어오는구나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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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네 높은거 아닌가 이거? 살짝살짝 살짝씩 그렇지 저 밑에 시체가 아마 있는 저 공 아니야? 저 왠지 사슴 옆에 늑대인가? 저 곰같은데 아 곰 보고싶긴 한데 내가 무기가 없어서 저 곰같은데 근데 죽으면 끝이거든 물 한잔만 하고 아우 긴장되나봐 물 한잔하고 근처 가서 구경만 하자고? 근처에서 이미 틀렸어 그건 저 곰 맞네 걷는게 늑대랑 다르네 무서우니까 이렇게 가야지 스닉 해야겠다